언제부터 네가 좋았나 생각해봤는데 네가 빨간 얼굴 고쳐달라고 내 앞에서 웃디 고쳐줘 너 이 안면 우정 그리고 심각한 댕기피쯤 너 이 병 고치고 싶지? 내가 그 병 고쳐줄 수 있어 지금 뭐 차홍도 씨를 가장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게 뭐죠? 선생님 시선이요 제 시선이 뭐 어떤데요 지금 못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네 나랑 사귈래? 우리 사이에 지금 뭔가가 있어 너 느끼잖아 넌 그게 안 궁금하냐? 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속에서 막 원자 폭탄이 터질 것 같고 머리에서 막 폭죽이 막 솟을 것 같고 터질 것 같았는데 너 보니까 멀쩡해 난 이게 궁금해 우리 사이에 이게 진짜 사랑인 건지 아님 그냥 단순한 화학작용인 건지 내가 미쳤나 봐요 그쪽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안아주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네가 내 품에 안기는 순간 너 지기가 싫더라고 옆에 있을 거예요 맨순간 더 좋아할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더 아끼면서 많이 좋아해줄 거예요 우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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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랄라